안녕하세요. 기초학력 꿀팁을 쏙쏙 강의를 맡은 인천단봉초등학교 교사 김용희입니다. 이번 영상은 초등학교 수학 연산 부분을 총 13단계 156문제로 압축하여 학습자들의 연산능력을 테스트하고 오답한 문항에 대해서는 빠르게 학습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킹수학.com과 1일수학 학습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킹수학.com을 입력합니다. 킹수학.com은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수학 연산 부분을 13단계 총 156문제로 압축하여 제공합니다. 1학년 자연수의 더쌤과 뺄쌤부터 6학년 비와 비율까지 모든 학년의 연산 부분을 1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단계의 문항수는 10에서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를 선택합니다. 학습결손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는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1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3학년 담임을 하고 있어서 5단계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왼쪽 위 메뉴에서 5단계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5-1 단계부터 차례대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5-1 단계부터 문제를 해결합니다. 5-1 단계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5-1 단계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5-1 단계를 입력하게 되면 틀린 부분에 대한 1일 수학 문제지 링크가 나옵니다. 문제지 링크를 클릭하면 학생이 오답한 문항과 비슷한 유형의 문항들이 출제됩니다. 학생들은 자신 틀린 문항과 비슷한 유형의 문항들을 반복적으로 풀면서 수학 연산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문제를 더 풀고 싶으면 다른 문제지를 클릭합니다. 같은 유형의 새로운 문제들이 나옵니다.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할 경우에는 출력하기를 눌러 출력물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앞서 킹수학과 연계된 1일 수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1일메스.com을 입력합니다. 1일 수학은 전학년 연산 문제지를 무료로 프린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연산 문제지를 클릭합니다. 1일 수학은 1에서 6학년까지의 수학 연산 부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학 교육 과정에 따라 차시별로 문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년과 차시를 선택합니다. 저는 2자리 수 곱하기 2자리 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차시에 해당하는 문제가 20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출력하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학습이 더 필요한 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문제지를 선택합니다. 그럼 같은 유형의 다른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연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킹수학닷컴과 1일 수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킹수학닷컴과 1일 수학의 경우에는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 풀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수학 연산 능력,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더욱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의 지원을 위한 킹수학닷컴과 1일 수학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